만들다 망고인데, 이 상태로 매직으로 쓰면 안 지워져서 이 종이 잘라다 붙여서, 판을 만들려고 사실 이 상태가 제일 예쁜데, 어쩔 수가 없어 무시가 잘 안 써져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붙였고, 앞면에도 끈이 있어서 예뻐가지고 그냥 화이트펜으로 써보고 지워보고 해보려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대략 대충 완성은 했습니다 좀 허적해 보이지만 쓰기 편하고 좋아요 검은색 지는 이렇게 앞에다가, 뭐라 해야 되지? 접착용지? 뭔가? 뭔가 기억이 안 나는데, 이제 만들지 좀 됐거든요 뒷면을 어쨌든 하얀색 종이 같은 걸 붙여가지고 안 쓴 카카오 프렌즈 워피치 스티커랑 종이 같은 걸 붙인 거예요 접다가, 보드마카로서, 네 좀 지울 수 있는데 잘 안 지워져가지고, 잘 활용을 아직 안, 지금은 잘 안 쓰고 있고요 말 너무 빨리했는데 힘들어 어쨌든 스티커 붙여가지고, 귀엽게 꾸며졌습니다 귀여워 그리고 뭉치, 강아지, 캐릭 만들었던 걸 지금 핸드폰에 달고 다니거든요 원래 안 달고 다녔었는데, 너무 귀여워서 만족스러워요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